창원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사토가 한 개발 제한구역에 불법 성토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. 그런데 업체가 사토 반출입을 위해 창원시에 제출한 동의서에 땅 주인도 모르는 도장이 찍혀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도장을 위조했다는 건데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창원시 성산구의 한 개발 제한구역.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을 비롯한 공사현장의 업체들이 흙과 폐기물을 잘못 성토해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. 창원시 성산구청은 불법 성토 혐의로 땅 주인을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 대집행 비용 5억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. 그런데 땅 주인은 재판을 받던 도중 두 개의 사토 반출입 동의서에서 서은보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도장이 찍혀있었다고 주장합니다. 위조 도장이라는 겁니다. 땅 주인의 실제 도장입니다. 두 줄로 예서체로 만들어졌는데요. 동의서에는 새로 한 줄로 되어 있거나 다른 글씨체로 쓰인 도장이 쓰였습니다. 땅 주인은 성토업자에게만 준 인감증명서 원본이 또 다른 업체가 창원시에 제출한 동의서에 첨부돼 있었다고도 말합니다. 창원시는 땅 주인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실제 동의서에 찍힌 도장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관할 관청 관계자는 불법 성토에 대해 행정 조치를 했고 업체 간의 계약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. 한편 허가 면적보다 더 넓게 매립한 토사 2만 6천 세제곱미터와 불법 폐기물 140톤을 파내는 성산구청의 행정 대집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지금은 마무리 단계입니다.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.